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머슨 시스템 솔루션스 사업부 시뮬레이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예리 대리입니다. 현재 시각은 6시 13분이고요. 제 출근 시간이 원래 8시 반인데 최근에 출근 전 아침 운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캄캄한 새벽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사내 헬스장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에 한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운동에 일가견이 있으신 직원분께서 엄선한 좋은 운동기구들로 알차게 채워져 있습니다. 또 운동회에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깔끔한 샤워시절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머슨 시스템 솔루션 사업부에서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팀의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권지혜 대리입니다. 현재 시각은 8시 14분이고요. 30분까지 출근이라 지금 바로 사무실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 온도 측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이네요. 라운지에는요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랑 간식거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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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대리님 스크린걸프 동호회에 있는 거 알아요? 드론은 봤어요. 드론은 봤는데 아직 가본 적이 못하고 있어요. 책은 있어요? 책은 있죠. 책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여덟을 하세요. 동호회 신사 한번 할까요? 그럼 회사에서 돈 대주는 거예요? 네 동호회 회사에 다 시원해 주시겠어요? 아 진짜? 간장으로 생략한 건? 닮아서 안 닮아서 안 돼. 그런 거 같네요. 가로는 다 울려. 괜찮은lyn? 다른 띠는? 짜증나. 오늘 여기까지 잘 보셨어요. 완전 취득. 다시 나와서 저녁이 아쉬움에 있어. яла. 이 와중에 저희에게 또 골고루 집어넣는 것이 다행이다. 근데 그이거 인정하고, 그렇게 집어넣을 잘 안에서 쓰인다. 저 저희는 좋은 상관용이 되어서 빼앗고, 그이거에 껍질을 하고 싶어요. 요즘 할게... 오.. 잘하는데? 이렇게 다가가야 할걸? 뭐... 잘하는데? 뭐... 괜찮네 그거?! 뮤직비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하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오후에는 캡슐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하 1층 에머슨 로비입니다. 왼편으로 보이는 곳은 에머슨의 자랑이 솔루션 센터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실제플랜 도와동이라는 도와동이 나와있어서 에머슨의 디스탠드의 미술들을 직접 수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실제플랜 도와동입니다. 며칠 전에 다녀온 실장비를 청구하러 4층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공간으로 청구기. 김치고기의 전체즈 먹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지금 내고 계 stellt 온 일을 강화했을 때 이에 대해서 식구 Snap. 요ㄷㄷㄷㄷㄷ에 이맘습니다. 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사용법은 아세요? 네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용해 주시고 그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무실 나오셨네요 네 오늘은 출근초라서 아 재택근무 하시죠 네 재택근무 지금 하고 있고요 월 수 금 출근 시프트라서 오늘은 출근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 후배가 마사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팀 후배가 마사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울어요 난 오늘 출근이 너무 잘 안가가고 오늘 출근이 너무 잘 안가가고 오늘은 출근이 너무 잘 안가가고 잠시 후에 또 안가가고 인형을 잘 안가고 또 안가고 엄마 빨리 끝내놓고 잠깐 쉬러 왔어요. 그래? 엄마 하니까 좋으신가요? 하하하 업무 시간에 하는 마사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 회사 다니면서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머슨의 베네피트? 음.. 업무가 좀 자유롭다? 그리고 이런 베네피트를 이용할 때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어.. 정말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나가면 저 불 꺼드릴게요. 푹 쉬세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Yeah. 5시 반이에요. 퇴근해 보겠습니다. 퇴근 타오르노 5시 반이요.. 퇴근해 보겠습니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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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